신축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70개를 추가로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7개가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은 120 경기 콜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콜센터에서 교통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해외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방역 택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 상황은 경기교통정보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사회복지시설 600여 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 먹거리 근양들임을 운영합니다. 또한 취약 어르신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혹시 연휴 기간에 몸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0 경기 콜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당번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대응 태세도 강화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는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민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상황반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